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저는 요즘 솔로 투어 일정으로 아미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더 많은 아미분들께 더 다가가기 위해 슈가 어그스티티 투어 D-Day in Japan 공연을 라이브 뷰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라이브 뷰잉을 통해 전 세계 극장에서부터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공연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장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수고합니다 예매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라이브 뷰잉 D-Day의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